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대문 옆기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먹어볼까요? 얍 아 그냥 뭐하는그랬어요 바삭바삭 바삭한 식감 중독독독독독독 너무 맛있어 진짜 promise 겨울은 찹쌀떡 튀김은 튀김은 그냥 그래요 좀 느끼하고 별로 바삭하지도 않고 소시지 소시지는 그 우리가 급식소 가면 먹는 소시지 있잖아요 급식소 반찬으로 나오는 소시지 맛이에요 소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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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영이 소시지 치즈볼 치즈볼 여러분은 면을 준비해봤어요 저는 면을 사용해봐요 면을 사용하시면서 면을 사용해요 면을 사용할 때 정말 맛있었어요 면을 사용해서 면을 사용하면 정말 좋아요 면을 사용할 때에는 면을 사용할 때가 더 좋아요 면을 사용하면 제일 좋아요 젤리 너무 맛있어요 야채는 안에서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나는 볶음 상태로 잘 먹어서 흑흑 아직 더 맛있을 거예요 이제는 가끔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이제는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아이가 처음엔 먹으러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이가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먹기 힘들어서 먹기 싫어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었다는 느낌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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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이게 식사를 한 거예요. 싸운 거예요. 보여. 보여. 안 먹어. 아이고. 안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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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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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